지금부터 9월 9일 흉령의 수도 평양의 김일송광장에서 성대히 고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국화국 장군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식 군중시위를 녹화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일 동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조선인민의 설기와 억센 힘으로 펴려지고 우리 국가의 무진 막강한 매력을 채운 것으로 하여 무족의 용명돌 치며 세뇌경타를 받고 있는 세계와 동대의 전엄한 걸음 이 공화국의 영감 무쌍한 무쇠 철갑들이요 자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주체 형용력의 완성을 위하여 열득의 포신을 높이 지켜들고 질풍